지난 4년 반 동안 국적항공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이 3,200건을 넘어섰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적항공사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,202건이었습니다. 운송불리행 및 지연이 2,394건으로 전체 피해구제 신청의 74.8%를 차지했습니다. 항공사별로는 진에어가 1,847건으로 최다였고 아시아나항공, 티웨이항공, 대한항공 순이었습니다. 합의 및 보상이 이뤄진 경우는 1,946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의 60% 수준이었습니다.